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가 이 자리에 정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큰 힘과 원동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더 힘들고 더 들으셔도 괜찮으실까요? The Sky is Great 오늘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미국의 서울한 캘리포리아 쪽으로 한번 더 가서 캘리포리아 드리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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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hei